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요. 면접 계산에 대해서 할 건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나가는 강의는 전공이 아닌 거나 수학 지식이 전혀 없어서 정말로 나는 밑바닥이다. 이런 분들은 보시고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패스에서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강의에 초점을 갖다가 전혀 모르는 사람 위주로 잡아놨기 때문에 그 염두 두시고요. 그럼 면접 계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삼각형의 면접 계산을 하는 건데 우리가 보면 이렇게 원래 뭐였어요? 사각형이었죠?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거는 똑같은 건데 반을 딱 잘른 겁니다. 그러면 사각형의 면적이라는 것은 밑에 우리가 뭐라고 해요? 가로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를 갖다가 세로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가로, 세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사각형의 면적은 어떻게 하면 돼요? 가로 곱하기 세로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걸 갖다가 반을 잘랐으니까 이 부분이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얘를 반으로 나눠줘야 되겠죠? 이게 삼각형의 면적을 구하는 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삼각형에서는 이 용어가 가로를 갖다가 뭐라고 하면 아래쪽에 있으니까 삼각형의 밑변이라는 거고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하면 높이라고 하는 거예요. 용어 자체가.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면적 결환식은 밑변 곱하기 높이, 즉 가로 곱하기 세로를 갖다가 뭐로 이루 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삼각형. 이렇게 구하면 되고요. 두 번째 사각형. 사각형은 말씀드렸으니까 가로와 세로를 곱해 주시면 되는 거죠. 만약에 이게 바닥에 있다고 하면 뭐가 되는 거야? 이 면적은 바닥 면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닥에 있으면. 그래서 이렇게 구합니다. 가로 곱하기 세로. 아주 간단하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원기둥 형태인데 사실은 이게 시험에서 많이 쓰입니다. 뭐 때문에? 전선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전선 때문에. 원기둥. 그러면 반지름을 갖다가 지금 아리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원의 중심 딱 채서 반을 질렀어요. 이거를 반지름이라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면 이것도 뭐야? 이것도 반지름이죠? 그래서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더하기 반지름 해가지고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뭐라고 하면 지름이 난다 이거예요. 지름. D라고 합니다. 디아메트 약세예요. 지름은 2 곱하기 반지름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름은 반지름의 두 배다. 이런 정도는 일단 알아두시고요. 그랬을 때 첫 번째 단면적을 구하는 적이 있어요. 단면적.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단면적. 이거는 어떻게 구하냐? 이렇게 구해요. 자, 파이의 아래 제곱에다가 파이 아래 제곱을 이렇게 구하는데 또 하나 식은 뭐냐면 4분의 파이의 D자승으로 이렇게 표현된 게 있어요. 그러면 어떨 때 저걸 쓰느냐? 자, 원래 식은 반지름을 구해야 돼요. 단면적은요. 그러면 이것도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파이에다가 여기 지금 반지름이니까 지름은 반지름의 두 배라고 했지요? 자, 그러면 반지름은요. 자, 2가 필요 없으니까 지름을 갖다가 2로 나눠줘야 돼. 그럼 여기다가 들어갑니다. 자, 2분의 D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이거에 지금 뭐가 되니까? 자, 제곱이 되는 거예요. 자, 제곱이라는 것은 뭐냐면 파이라는 그대로 가고요. 밑에 것도 제곱해주고 위에 것도 제곱입니다. 제곱이란 뭐냐면 밑에 있는 이 숫자를 똑같이 두 번 곱해주라는 얘기예요. 제곱이니까. 자, 그럼 파이에다가 이거는 뭐가 돼? 2 곱하기 2가 되고 D 곱하기 D가 되는 거죠. 자, 따라서 4분의 파이에다가 D자승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D를 갖다가 스몰로 D로 표현했고요. 자, 지름인데 디아메탈의 약자에서 지름을 D로 표현하는 거고요. 반지름은 라디오스 해가지고 R로 이렇게 표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원형 단면적이 딱 나왔을 때, 아래하고 했을 때 이 놈이 갖고 있는 면적 S는 어떻게 구한다? 파이 R 제곱으로 구한다. 자, 이것은 지름이 나왔을 때는 4분의 파이의 D자승으로 구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적으로 소방에서는 반지름보다는 어떤 거 많이 쓰세요? 지름을 많이 씁니다. 일반 전기는 아마 반지름을 많이 쓰실 거예요. 그러니까 반지름이 됐든 지름이 됐든 간에 아무거나 알아두시면 돼요, 이거는. 자, 그다음에 두 번째가 원둘레 계산하는 게 있습니다. 원의 둘레 계산하는 거. 이거죠? 이렇게 쭉 둘렀다는 얘기예요, 원둘레의 길이. 자, 이건 어떻게 구하냐? 2파이 R로 구합니다. 2파이 R 그리고 뭐야? 반지름에다가 반지름에다가 뭐 곱한 거예요? 2파이를 곱해 준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는 지금 뭐라고 했다? 파이 D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네. 자, 그럼 뭐야? 파이란 놈 곱하기 여기 D는 지금 뭐니까? 지름이니까. 이렇게 곱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파이를 갖다가 뭐라고 한다? 바로 원주율이라고 하는 거죠. 원주율. 그래서 이놈은 크기가 3.141592 어쩌고저쩌고 해서 아직도 컴퓨터가 계산하고 있어요. 아직도. 아마 종말이 올 때까지 계산을 못 할 겁니다. 끝이 안 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끝을 내면 여러분들은 노벨성 탈 거야. 그 정도로 끝이 안 나요. 컴퓨터 계산을 못 해요. 그러니까 어디까지만. 3.14까지만 딱 외워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둘레 구할 때는 2 곱하기 3.14 곱하기 반지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3.14 곱하기 뭐로 지름으로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원둘레를 구하는 식이에요. 많이 쓰입니다. 단면적. 원둘레 구하는 거. 그다음에 표면적이 있어요. 표면적이 뭐냐면 껍데기 면적 구하는 거예요. 껍데기 면적. 그러니까 어디? 이 원균이 됐을 때 껍데기 원둘레에다가 그다음에 이거에다가 뭐 곱하면 돼요? 길이를 곱해주면 뭐가 나온다? 바로 이 놈이 갖고 있는 껍데기의 면적을 구할 수 있다. 이게 표면적이라는 거예요. 보시면 어떻게 구합니까? 그러니까 원둘레 길이에다가 곱하기 길이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가 길이가 되는 거고요. 이거는 지금 뭐가 돼? 원둘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의 둘레 2파이 아래에다가 뭐 해주면? 길이 해주면 표면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기둥에서는 세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단면적 구하는 거. 그다음에 원의 둘레 구하는 거. 또 하나가 표면적 계산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실제로 많이 쓰입니다. 그러면 한번 예시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을 계산하시오. 지금 반지름은 10cm고요. 그다음에 길이가 2m입니다. 첫 번째 원둘레를 구하시오. 돼 있어요. 원의 둘레 구하시오. 2파이에다가 R로 해준다. 2 곱하기 파이는 3.14고요. 그 다음에 R은 지금 여기 10cm인데 우리가 단위를 나타낼 때는 기본 단위가 m니까 10cm를 갖다가 뭐로 바꿔야 돼요? m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러면 0.1m가 되는 거죠? 10cm는 0.1m. 그래서 이렇게 구하면 여기 지금 뭐가 나온 거야? 원둘레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두 번째 단면적을 계산합니다. 단면적 어떻게 해야 돼? 이거의 면적 되겠죠? 그러면 파이란 놈에다가 R의 제곱으로 지금 반지름 나왔으니까 파이 곱하기 R은 바로 0.1m의 제곱이 되는 거죠. 이렇게 단면적 구하는 거. 또는 이거를 반지름 말고 지름을 한번 구해볼까요? 지름은 4분의 파이 D자승 되는 거잖아. 4분의 파이 곱하기 지름이 반지름이 10cm면 지름은 몇 cm가 되겠어요? 2배니까 20cm가 되죠. 여기다 얼마 들어가야 돼? 0.2m가 들어가는 거죠. 이거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풀어도 되고 이렇게 부셔도 되는 거죠. 표면적. 껍데기 면적입니다. 그럼 뭐에다가? 원둘레 길이 이거에다가 그러면 이거 2파이 아니니까 편하게 파이로 쓸게요. 그러면 2 곱하기 0.1이니까 0.2가 나오고 0.2파이가 되죠? 이거에다가 곱하기 길이 몇 m? 2m 되겠어요. 그러면 0.4파이가 표면적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거는 뭐에다가? 원둘레 곱하기 길이로 변할 수 있다는 거죠. 표면적 구하는 거. 이런 부분들을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시험 문제에서 주어질 때 길이가 밑으로 주어주면 좋겠는데 cm로 나오는 형태니까 만약에 1cm다 이걸 밑으로 바꿔주면 뭐예요? 1cm는 아까 뭐라 그랬죠? 우리가 이전에서 10의 마이너스 2승의 m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기본 표현은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cm는 10의 빼기 2승이고 얘는 0.01m라는 얘기죠. 다 있으면 얼마야? 100분의 1m가 되겠죠? 이런 거. 1cm가. 그러면 10cm라는 것은 얼마? 100분의 1 곱하기 10m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100분의 10이니까 얘는 얼마 나와야 돼요? 10분의 1 나오는 거죠? 따라서 0.1m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0cm는 얼마 나오겠어요? 100cm. 100 곱하기 1cm는 100분의 1m가 되니까 이거하고 이거하고 지워지겠죠? 그러면 100cm는 몇 m? 1m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앞으로 다뤄야 될 내용 중에 숨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 말고 다른 거 말고 삼각형, 사각형 이런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원통이 나왔을 때 단면적 구하는 거 원둘레 구하는 거 그리고 표면적 계산하는 거 그런 것들 잘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직육면체의 표면적, 껍데기 면적 구하는 거 있어요. 직육면체입니다. 표면적 구하는 거 A가 있고 B가 있고 그 다음에 H는 높이에요. 가로, 세로, 높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야. 기본적으로 봤을 때 6면체니까 그럼 얘가 몇 명이 나와야 돼요? 6명이 나와야 되겠죠, 이렇게. 그렇죠? 1, 2, 3, 4, 5, 6 이렇게 구성이 될 거예요. 접어가지고 접어가지고 접어야 6명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표면적 구할 때 어떻게 되냐? 여러분도 봤을 때 A 곱하기 H 곱하기 두 면입니다. 그럼 뭐야? 여기요. 앞에, 뒤에가 되는 거죠. 앞, 뒤가. 두 면. 플러스에다가. 여기. B하고 H니까 이거는 뭐야? 좌우가 되는 겁니다. 이거 두 면이요. 이거 플러스에다가 위, 아래에 뭐가 있어요? 여기가 A고 얘가 B인 뚜껑이 있잖아. 천장하고 아래쪽에 뭐가 있어요? 바닥이 있겠죠? 그게 몇 개? 두 개. 이렇게 구하면 전체 표면적이 나와주는 거예요. 따라서 이거 갖다 개선하면 표면적을 산출해낼 수 있다. 그래서 앞에, 뒤에, 그다음에 좌우, 위, 아래. 여섯 명이 나옵니다. 예제 한번 풀어볼게요. 이렇게 표면적을 한번 구해봅시다. 20m, 10m, 여기 4m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럼 들어갑니다. 자, 20 곱하기 높이 4m짜리가 몇 개? 두 개 플러스에다가. 좌우. 10m 곱하기 4m짜리가 두 개 플러스에다가. 자, 20의 10짜리가 여기가 또 몇 개 있어요? 20의 10짜리가. 또 두 개 이렇게 있는 거죠. 자, 이거를 다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80이 나올 테고요. 자, 이거는 160 나오네. 자, 플러스에다가 이거는 80 나올 테고요. 자, 이거에다가 이거는 400 나오겠어요. 자, 계산하면 얼마 나오냐? 바로 640 제곱미터. 자, 이렇게 나와주겠네. 그렇죠? 이게 240이고 400이니까 640 나온다. 실제로 이제 표면적 구하는 것들은 시험에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 아시겠네, 변자가. 그러니까 이거 외에 다른 것들 하지 마시고 딱 이것만 정리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러니까 면적 계산. 6면체의 표면적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 자, 원통의 단면적 정도. 그리고 원둘레 구하는 거. 그다음에 표면적 구하는 거. 그런 정도만 구분해서 하시고요. 나머지는 작은 차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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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